자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이었나? 난 황금을 이기는 공포는 없다고 생각해서 믿을 수 없었지 그토록 거대한 존재가 마치 벼락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경애의 마음을 담고 그를 파왕이라고 합니다 목숨갑보다 더한 그림보아를 현상으로 걸어 파왕의 공포함으로서 모두가 속절없이 쓰러져간지 우루스를 정복하는 자 세상에 없는 부귀 영화를 약속하지